안녕하세요 윤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준입니다 오늘은 시리얼 생일인데요 오늘 시리얼 생일인데요 케이크 만들려고 합니다 시리얼한테 비밀이에요? 네 파청진님들 시리얼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케이크 만들러 가볼까요? 네 고고고 자 시작! 뭐가 왔어요? 갑자기 왜 기분이 이상해졌어요? 차가 왔어요 혼났으니까 그렇지 형아 혼났습니다 지금 내가 불을 축축 붙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다시 이쁘게 해봐 석준아 근데 그만 올려도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석준아 너무 많아 석준아 너무 많아 무너지잖아 무너지잖아 빠바밤 됐다 마흔 케이크 아닙니다 네가 먹는 거 아니야? 응 이렇게 안에서 시리얼한테 많이 줄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시리얼한테 많이 줄 거예요 자 이게 완성인가요? 아니요 오키도 완성이에요 어 빠밤 다시 만들게요 네 이제 시리얼을 주러 가볼까요? 시리얼 올려줄 거야 자 끝 석훈이는 풀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태블를 올려야지 시리얼을 올리라고 해 물에 닿으면? 아니다 시리얼씨 기다려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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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운 거 봐 미끄러운 거 봐 자 노래 불러줘 석준이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꺼 이제 꺼하죠 불 끄세요 하나 셋 자 오늘 시리얼의 생일이었습니다 시리얼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시리얼 생일 축하해 나이 일단 시리얼 시리얼맛 케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올라가 이리 올라가 올라가서 먹어 이거 뭐지 이걸리 이어 이이 누구 거 혼자 먹었어요 저요 에이 일단 제 꺼는 어질러져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시리얼이 먼저 먹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은 시리얼의 유튜브였습니다 안녕 석준 얘기 안 할 거야 안녕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너희들은 누굽니까 윤석준 윤석준 안녕 파청재 바이바이 바이바이 파청재였습니다 이상 파청재였습니다 이상 파청재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이상 파청재였습니다